중세에서는 이런 피직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원리를 이데아라는 개념에서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세에서는 이 세계가 창조되는 그런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직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세계가 고대에서는 이데아였고 중세에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피직, 어떤 사물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메타피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메타피직은 형이상학, 이렇게 우리말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혹은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야기하는데 고대에서는 그것이 이데아였고 중세에서는 신, 특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신의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 계셨고 이렇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고대에서 봤던 그런 로고스라는 이런 개념을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고대와 중세는 확연히 다른 이런 사회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적인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도 이미 그 윤회라는 이런 개념들 렛데의 강을 건너가고 건너오고 이런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에우리 디케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의 그런 이야기가 그런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철학자 플라톤도 인간이 정신으로만 렛데의 강 저 이전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할 때는 정신으로만 존재했다가 렛데의 강을 건너오면서 즉 이 현세에 오게 되면서 육체를 얻게 됐고 그래서 정신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유럽으로 전파될 때 그런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유럽인들은 이미 소크라테스나 그 이전에 자연철학자들의 이런 세계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럽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유럽의 고대 그리스로마의 이런 사유를 이제 그 유대교와 접목을 시켰던 이런 철학자들을 교부 철학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런 철학자들이 스콜라 철학자들이다라는 이제 그렇게 부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시간에 교부 철학자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제 교부 철학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었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플라톤의 이데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의 문화가 무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고대와 일정한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세를 살펴보는 이유는 근대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역시 이제 중세의 문화가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그 시대 자체의 내재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문화사를 보면 이렇게 늘 변화와 연속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자체 내에 그런 어떤 변화를 위한 이런 변화에 기여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문화적 인간학이라는 인간학, 엔트로폴로지라는 이런 개념을 써서 그런 책을 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운이 좋았는지 그것을 K-MOOC라고 이제 우리 대중강자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역사와 문화 속의 인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또 EBS에서 저의 그걸 강의를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중세, 지금 근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포스트 모던 타임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데 늘 그런 어떤 변화들은 그 시대 자체 내에서 어떤 변화의 이런 동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이데아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세의 이제 그런 어떤 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로고스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 세계의 그런 이미 고대에서 말, 이야기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토스가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미토스라는 것은 이제 그 미토스가 영어가 돼서 나타난 단어가 미스입니다 미스는 신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토스는 문학 작품에서 허구적인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미토스라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스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하죠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이런 신화 이런 것들은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인 틀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에게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세계가 탄생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태초에 이제 카오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흙과 물이 뒤섞여 있었고 낮과 밤이 뒤섞여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말씀으로서의 그런 빛 영어로 라이트 이런 것들과 이런 일대일 대응 관계의 논리적인 이런 이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이론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세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내용을 믿으면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론적인 이런 틀이 되는 이런 그런 이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특히 이제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그 목사님의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그 말씀들이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목사님이 이제 그 전해 주시는데 아주 그 뭐 똑같이 어떤 신의 이야기여서 똑같은 신화라고는 하지만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미토스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형이상학의 근거가 됐던 고대 이데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근대에는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대의 이성주의 철학을 이제 가져다 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근대에서 이제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틀로 이성이라는 개념이 동원되고 그래서 먼저 이제 철학에서 그런 이성적인 이성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학에 적용을 해서 뉴턴 같은 이런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현상들을 이제 새롭게 어떤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사과 꼭대기를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있고 그 둘이 평행을 이룰 때는 떨어지지 않지만 만유인력의 힘이 더 강해지면 떨어진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체는 어떻게 낙하하는지 이런 속도까지 재는 그런 고전물리학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초기 이제 1600년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현상들이 쭉 지속되다가 1900년 이후에 들어서면 그 이제 이성이 이 세계의 일면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이런 학설들이 상대성이론 같은 이런 것들 어떤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깍재깍재깍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흘러간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의 흐름이 정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성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약화되는 이런 포스트 모던 이런 타임스로 흘러가는 이런 배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시간에 이 앞시간에 이제 중세에 관한 설명들을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그림에서 고대의 문화가 고대의 그런 예술들이 중세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플로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이 고대의 그런 찬란한 그런 조화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런 조형의 원리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이런 예술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불을 끌다 왜 이런 조화 균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예술들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틴 같은 이런 인물이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정신의 세계를 정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그 정신의 세계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물 자체가 아름다워 버리면 우리의 눈은 사물에서 멈추고 그 배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그런 조형의 이런 원리들이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림도 살펴봤죠 중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 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그 로마 군인들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피를 받은 그 잔이 성배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어제 지난주에 질문하셨죠 요한이 아니냐 요셉이 맞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제 이게 중세 중기에 그려진 모습이고 이제 이것은 후기의 모습입니다 중세 후기에 똑같은 소재인데 그 차이점들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돌아가신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이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존재의 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눈을 감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그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전능한 어떤 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되 그림을 그리되 그 그림이 어떤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표준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성경이 허용하는 성경적인 내용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어떤 신학의 신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좀 달랐습니다 지오토가 그린 통곡이라는 이런 그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이것은 어떤 성경의 내용과는 달리 이 그림을 그리는 지오토의 관점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사람이 죽었으면 뭐 이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눈을 감는다라는 이런 상상의 결과로 당연히 이건 이제 성경이라는 틀 내에서 예수님을 그리기 때문에 전능한 모습을 그려야 했고 그래서 눈을 뜨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은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판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300년 무렵에 판타지라는 개념이 예술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테의 신곡 그 다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이런 데서 그 판타지가 개입하게 되면서 어떤 중세의 그런 성경의 내용을 예술로 이렇게 재현하는 이런 예술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상상을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이런 예술의 세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졌던 때 지오토가 활동했던 때가 1300년 무렵이고 그 무렵에 단테의 신곡이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나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시기 그 중간쯤 그 어딘가에 페트라르카의 승리라는 이런 작품들이 이 무렵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상상을 통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시는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 사도 같은 천사들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작품에 이르러서는 이제 완전히 그 중세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이 그림이 등장했던 것이 1480몇 년인가 그러니까 1500년 무렵인데 르네상스가 이미 개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벗은 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가슴과 이런 아랫배의 이런 모습들 풍요와 다산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이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비너스 미의 여신 내 탄생을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게 흙으로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제 그 좀 심심해하고 지루해하니까 이불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물 바람 이런 것들 를 위해서 이제 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비너스의 이런 모습들은 이미 고대에서 이 세계가 이 세계의 본질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본질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뭐 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이야기랄지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개념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 이미 고대의 사상들이 고대의 신화시대의 이런 사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의 신곡에 보면 고대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호모 같은 그런 신화의 터전이 되는 이런 소사시들을 썼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그림에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주장했던 그런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설명들을 그림으로 재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14세기인가요? 15세기인가요? 베드로 성당의 천지창조 이런 아니면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런 뭐죠? 그림들 보면 중앙에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베드로 성당에 그려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고대의 그런 문헌들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퍼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고대의 생각들이 중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시간에 중세의 역사가 중세의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기의 예술은 대체적으로 비잔틴 양식 이렇게 부릅니다 비잔틴 이때 이 비잔틴은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잔틴으로 불렀었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스테제가 이곳으로 로마 제국을 옮기면서 그곳을 콘스탄티노플로 당시에 개명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나타난 최초의 예술을 비잔틴 양식 그 다음에 중세, 중기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 그 다음에 이제 후기의 고딩 양식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예술사에서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는데 먼저 중세 말에 작품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중세 예술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고대의 영향들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근대적인 그런 인간학적인 이런 안트로폴로지의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져가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그 건축은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하기야 그쪽 사람들은 아이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아 소피아 성당이라는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실 거라면 이스탄불에 한번 가보시면 저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세계 어떤 인간의 DNA를 분석을 해서 인류의 조상이 어딘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너무 덥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마일드한 온화한 기후를 찾아서 쭉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온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일부는 아시아 쪽으로 퍼져갔고 일부는 유럽으로 퍼져갔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탄불에 가면 지중해와 에게해를 거쳐서 흑해로 이어지는 이런 해업이 있는데 보스포로스 해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해업을 넘어가면 아시아 건너오면 유럽 이렇게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뒤섞이는 그런 묘한 이런 분위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거나 하면 거기를 한번 가보셔도 좋고 아니면 유럽에 가실 때 터키 항공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이스탄불에 스톱오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경계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아시아적인 요소와 유럽적인 요소가 이렇게 뒤섞여서 그 묘한 이런 어떤 추억을 남기는 검은 머리에 눈이 이렇게 크고 유럽적인 곱슬곱슬한 아프리카적인 이런 유럽적인 이런 요소들이 뒤섞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노플 당시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대표적인 이제 그 작품은 생, 성 이런 뜻입니다 세르냉, 성당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런 프랑스의 틀루즈 그 다음에 그 영국의 더른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성당들 그 다음에 이제 후기의 고딩 양식인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제 어떻게 그 중세의 신황과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건 조금 있다 개신교회 그런 개인화된 이런 신황과 시민, 시민 계급의 이런 신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프랑스의 사르트르 성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잔틴 양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작품들입니다 비잔틴 양식의 제목은요 코트 오브 유스티니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스 모자이크, 쌈 비탈레 그래서 유스티니안우스의 코트 궁정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유스티니안우스 궁정의 그 이제 사람들이죠 앱스 모자이크 앱스는 성당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성당 유럽에 가면 이제 성당들 보시면 제일 그 입구의 반대쪽 뒤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설교하시는 이제 카톨릭의 사제분들이 설교하시는 이 부분들을 앱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앱스의 그 모자이크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 다음에 산 비탈레 라벤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벤나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지명이름입니다 그곳에 산 비탈레 성당에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제 뭐 이때 이제 그 그림들 가운데 이런 그 모자이크 정도나 모자이크는 이제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벽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은 이제 거의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이제 중세 초기 유럽이 급격하게 기독교화 되어가는 이런 시기에 이런 분위기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유스티니아노스 대제로 대제의 궁정의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 가장 중심인물이 이분과 이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분과 이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은 이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죽빛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뜻하는 이런 빛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빛 이것은 플로틴 전에 설명할 때 그 빛과 어두움으로 이 세계를 설명을 하면서 최종의 인식은 저 빛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인식의 상승여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빛의 세계가 황금빛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고의 정신적인 이런 가치는 황금빛으로 묘사합니다 반면에 자죽빛은 세속적인 이런 권력이고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지금 제일 중앙에 이 인물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자죽빛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왼쪽에 이제 그 신하들이 있죠 이런 자죽빛 이렇게 있고 군인들 모습들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황금빛을 띄고 있어서 종교적인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교회의 이제 그런 인물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인물 유스티니아누스가 제일 중심에 제목도 그렇고 제일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흥미 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 그 발, 밟고 있는 이제 이런 순서를 보면 최고의 그 실력자입니다 이제 세속적인 권력을 대표하는 그 밑에 신하들 그 밑에 이제 군인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은 누구냐 하면 유일하게 그 뒤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막시미아누스 그 당시 그 터키 쪽을 관할하는 대주교의 이름이 막시미아누스라는 대주교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십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종교적인 이런 권력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로 보이고 그 옆에 이제 대주교, 주교 이렇게 누군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싼 이런 보자기를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런 세속적인 권력이 화면의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 이 발의 위치를 보면은 종교적인 권력이 더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세 초기에 중세 초기에 급격하게 기독교화 되어가는 당시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좋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계야 소피아 성당 이것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중세 교회의 터전이 뭐였을까 중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대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하계야 소피아 성당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세 시작하는 500년 무렵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473년인가요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회교도들이 콘스탄티노프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당이 그 성당은 지금 이런 성당입니다 이런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이슬람교 회교도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회교사원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건물인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성당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 중세인들이 교회를 지을 때 완전히 무에서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세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고대의 건물을 이제 이어받아서 변형시켜서 지었을 것인데 고대 로마의 건물의 원형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로마 건물의 원형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지금 이탈리아에 로마에 가보시면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폐허에 가깝고 옛날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은 중간에 복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이제 로마의 바실리카라는 건물입니다 로마 건축의 원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지금 무너져 있지만 바실리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요 이 바닥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실리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실리카는 대개 그 옆에 큰 건물이 있고 그 다음 바실리카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이 서기도 하고요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실리카의 밑에 이런 것들은 다 무너졌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그 다음 그 위에 이런 것들을 아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국룡이라고 부르는 아치 형태 이게 로마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이런 바닥 위에 이런 아치들을 둘러온 그래서 옛날 우리 중앙청 건물처럼 이렇게 건물 있고 이렇게 위에 아치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이런 기둥과 기둥 이런 데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요 성당에 가면 이런 모습들은 쉽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로마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형태들인데 형태들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중세 초기에 아까 하기야 소피아 성당 하기야 이것은 하일리시 그러니까 홀리 이런 뜻입니다 성스러운 소피아는 지혜 그러니까 성스러운 지혜의 성당 이런 뜻이겠는데 이런 밑에 바실리카에다가 위에 이렇게 아치, 궁룡을 올려놓은 그리고 이제 이런 기둥 위에도 이런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로마 건축의 기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적인 요소가 유일하게 이 아치와 밑에 벽 기둥을 떠받드는 이걸 펜단티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펜단티브가 있는 게 동방적인 요소고 그래서 원래 로마의 건축기 당시 이제 터키 쪽 그쪽은 이제 페르시아, 아라비아 뭐 이런 쪽이겠는데 그쪽에 이제 펜단티브와 결합을 해서 이런 식의 이제 하기야, 소피아 이런 기둥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교도들이 터키를 정복을 하고 동로마 제국을 정복을 해버리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몰락시키고 이것을 회교 건물로 회교 예배당으로 쓰면서 나중에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이 네 개의 기둥들은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만 있죠 터키에 관해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아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아치가 있고 이게 이제 중세교회의 기본적인 그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마 건축에서 나왔다 라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펜단티브고 이제 동방적인 이런 요소가 개입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보면 이제 되게 이런 그 앞에 있는 그 아치 부분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제 이런 6번 그 다음에 아까 7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번을 여기 이 부분은 아 그 중정 부분이죠 중정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그거죠 그 바실리카의 토대가 되었던 그래서 여기서 뭐 장사도 하고 그 시장도 열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 시장이 열리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1번이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기는 이제 입구죠 입구 그 전실 혹은 뭐 현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네이부 이것이 이제 본관 부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몸신자의 랑 이런 개념을 써서 그 다음에 아까 앱스 4번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교하시는 사제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례당이죠 세례당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펜단티브가 있고요 대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중세 초기에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직사각형에다가 아치가 기본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도 역시 이제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입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봄당 이제 여기 날개체 그 다음에 뒤에 앱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것은 이제 그런 모형에 따라 나중에 이제 추측을 해서 그 로마의 베드로성당의 초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성당의 4세기에 지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중세로 넘어가기 직전에 4세기에 지어졌다는데 로마의 이제 바실리카의 그런 이제 이런 양식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이제 아치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비잔틴 양식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런 비잔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중기를 대표하는 이런 건축으로는 로마네스크라는 이런 건축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네스크는 로마 같은 이런 뜻이죠 로만에다가 에스크 에스크는 뭐뭇 같은 이런 형용사를 만들 때 쓰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이런 로마 같은 근데 영국에서는 게르만족들이 이제 영국에 침입을 해서 만들었다 해서 게르만족의 그 일파 가운데 하나가 노르만족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게르만족의 여러 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앙엘족, 작슨족, 그 다음에 뭐 고트족 뭐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노르만족이 있고 그래서 그 게르만족들이 만들었다 해서 노르만이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마네스크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로마니쉬, 로마 같은 이런 뜻입니다 로마 같은 이런 그래서 이제 초기, 그러니까 중기 교회들이죠 대개 이제 이때 되면 그 대규모의 순례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순례 행렬들을 재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이제 석조 건물로 아주 튼튼하게 이제 크게 웅장하게 교회의 권위도 과시할 겸 만든 이런 교회가 로마니스크 교회인데 이제 로마니스크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니스크 교회는 이제 당시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그 실내 설계도는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그 아까 이 구성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후진에서부터 쭉 여기 있네요 여기 말씀드렸고 그 저기 이런 건축의 토대를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이런 기둥에다가 상인방이라고 그럽니다 위에 상인방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런 아치를 올려놓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치가 처음에는 이제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이어서 무거운 돌로 이렇게 아치를 쌓았기 때문에 그 벽이 두꺼워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둥에다가 벽이나 기둥에다가 상인방을 얹고 여기 위에 이렇게 아치를 얹었는데 이 아치 이게 무거우니까 이 벽이나 기둥이 두꺼워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이런 창문을 내기도 어렵고요 벽에 이렇게 창문을 내면 위에 그 돌의 무게를 지탱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창문을 내기도 어렵고 해서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올리고 나무나 아니면 철근 이런 걸로 그 궁룡을 아치를 만들고 그 빈 곳에는 회반죽 같은 거 가벼운 회반죽 같은 것으로 이제 그 빈 틈을 채우게 돼서 그래서 이 기둥이나 이 벽이 그렇게 큰 하중을 덜 받을 수 있게 건축 기술의 발전입니다 건축 기술의 발전하면서 위에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아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했으니까 돌을 이렇게 얹었다가 이제 나무로 이렇게 둥그런 아치를 만들고 빈칸에 이제 회반죽 흙 같은 거 가벼운 이런 것들을 이제 섞게 됨으로써 위에 그 무게들이 이제 무겁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를 길게 이렇게 넓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 벽에 또 창문을 많이 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그 창문 여기 보면 이런 식의 큰 이런 창문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게 되고 벽과 벽 사이의 이런 긴 이렇게 빈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뚫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창문들의 이런 그 모자이크를 해서 이제 그 고딩 양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딩 양식들을 보면 이런 식의 벽이 벽이 그렇게 무겁게 이렇게 큰 위에 큰 하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벽을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벽에 이런 아까 공간들 빈 공간들을 넣게 되고 이제 이런 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제 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벽이 너무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버팀목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높이 우뚝 솟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건물은 좀 답답하고 이제 낮고 그런데 고딩 양식에 들어가면 건축들이 이제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표현한다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건축기술의 발전입니다 건축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더 건물을 우란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높이 이렇게 솟아서 어떤 신의 권위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건축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에 많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고딩 양식 이 고딩 양식들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쏟아지는 이런 빛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어떤 신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신비주의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그 어떤 신비한 어떤 순간에 신을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이렇게 일대일 대면을 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산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육성을 듣게 되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신앙의 개인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교회 자체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하나의 세계와 같은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시민계급을 위한 이런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시민계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교양과 재산으로 이렇게 최고의 그 엘리트 계층 중세의 귀족계층을 능가하는 이런 신분의 새로운 계층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물들은 이런 시민계층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인디비주얼이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천부적인 이런 권리를 타고난 이런 존재로 이해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더 발전해 나가면 왜 그런지 왜 인간은 천부적인 권리가 있는지 인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 인간은 그 스스로 성년이라는 것 미성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칸트가 개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개몽이다 그러면 미성년 상태는 뭐냐 그 나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다 근데 인간은 타고날 태어날 때부터 이성적인 사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타인의 지도 없이 타인의 지도 이제 이것은 중세적인 이런 가치관을 말하겠습니다 어떤 목자가 하나님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같은 인간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인간은 미성년이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개념과는 다른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자기를 이끌어주는 후견인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스스로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고 그래서 스스로 성년의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개몽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중세 말부터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중세 말에 이제 1400년, 500년 이 무렵에 영어사전에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디비주얼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디, 비주얼, 비주얼 이런 개념이 그때 그 디바이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앞에 이는 그럴 수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은 나눌 수 없는 이런 존재 그 스스로 완벽한 이런 존재 개인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중세의 신비주의 이런 신앙 이런 오색 영롱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어떤 신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는 신과 이제 그렇게 단독으로 대면하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딩 양식 이거는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이제 이런 팀파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less judgment, 그 다음에 팀파늄 of the west portal 생포아 이렇게 돼 있죠 프랑스의 공 지방에 있는 생포아 그 지역의 성당입니다 이것은 웨스트포타니까 서쪽 입구네요 입구에 있는 팀파늄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조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1130년이니까 우상금지, 논쟁들이 끝난 이런 시점이고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세계를 상둔해 놨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지금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게 있죠 그것을 만돌라라고 그러죠 계란형 모양의 만돌라 그 뒤에 후광이 있고요 후광이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의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간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차이는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태의 신곡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두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두 가지만 들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로마네스 중세 건물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저 지하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하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지하 그 다음에 연옥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중세의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곱 가지의 그런 죄악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 가는 천국은 이렇게 공간도 좋고 지옥은 공간도 이렇게 크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에 가는데 일부만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릴 단테 신곡의 핵심입니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연옥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단테는 표현하는지 그 이야기를 단테 이야기에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랑스의 성당들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성당들입니다 고딩 양식들 왜 이런 고딩 양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축 기술의 발달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실내의 모습이고 건물의 구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건물 외벽에 그려놓은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이제 랭스 성당의 건물 외벽에 있는 내용인데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는 성모 마리아가 여기 계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님을 지금 임신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여기 계시고 여기는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 사도 요한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마리아가 나 임신 3개월이야 하니까 그 옆에 엘리자베스도 나는 6개월인데 라고 서로 임신했다라는 어떤 성가족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요한을 임신했다라는 이런 축성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의 조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문학 작품다운 문학은 없고요 연극의 일부가 있었는데 종교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에 봤던 그런 비극이나 시극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중세에 이제 그 공용어는 이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의 고급 문학 양반집에서는 한문으로 이렇게 글을 썼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쓴 것은 이제 조금 상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한글을 좀 비하하는 사람들을 언문이라고 이렇게 비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세도 마찬가지로 그 고급 문학 작품들은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는 그 당시에 인간이 사용하는 이런 글은 아니고 그냥 문자로만 쓸 수 있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라틴어로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일부 지역에서 로마노로 쓴 로마노는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들이 로마노인데요 로마노로 쓴 이런 소설들을 글들을 로만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만즈는 이 로만틱 로만틱의 의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만틱은 이제 중세에 마치 우리나라의 고급 문학은 한문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쓴 이런 언문 좀 비하의 뜻으로 여기는 이제 남녀 상렬지사 이런 개념을 써서 조금 뭐 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중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로만즈라는 이런 장르는 어떤 인간의 상상이나 그런 공상들이 대폭 가미된 이런 글들을 그러니까 교훈 이제 중세의 주류 문학은 교훈적인 이런 내용인데 성경을 잘 믿어야 되고 이런 교훈적인 내용인데 그 반대의 이런 문학들을 로만즈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낭만주의할 때 낭만주의에서 낭만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음역을 한 것이죠 로만 이것을 로만틱에서 로만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낭만 이렇게 해서 음역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그 중세 초기 문학은 종교극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학생들 아니면 그 수도원의 그 승려들 승려라는 게 수도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라틴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행하는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연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이코드라마 같은 거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들이 이제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질환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연극을 공연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이런 연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의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공연을 해보면서 성경을 체험하는 이런 것이었지 우리가 고대에서 봤던 비극과 희극 막 이런 식의 관객에게 어떤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연극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중기에는 이 악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사소설들이 있습니다 기사소설들, 파르티파리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극이라고 해서 슐드라마 독일어를 또 제가 쓰게 됐네요 학교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연애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때 그 연애시도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영주에 대한 충성을 영주 부인에 대한 사랑의 다짐, 맹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후기에 이제 비로소 인간의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감정들이 이제 초기에는 종교극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순환극들입니다 순환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어떤 상황들 예수님의 순환, 패션 그 순환을 이제 영국으로 공연하는 건데 제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 순환극인데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사육제극, 카니발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극 순환극은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이런 장면들을 공연하는 종교극이었는데 후기에 들어가면 사육제극 지금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이런 연극들이 14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카니발 이것은 아마 여기도 카톨릭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돌아오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충분히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그 주의 일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음력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 이전에 40일간을 유럽 사람들은 그 사순절로 해서 사순순 그게 십일을 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간을 참회와 그런 고행의 이런 길로 그래서 뭐 술도 안 마시고 좀 뭐 급력적인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부활절이 4월 초나 중순쯤 이제 음력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매년 그래서 그 40일간이니까 대개 2월 한 중순이나 하순경 그때 수요일이 어느 수요일 그때 이제 수요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죠 성경에서 아니 기독교 교회에서 그래서 제 아니면 뭐 회 회가 제 라는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뭐 독일은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애쉬 웬스테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는 그때 그 수요일부터는 40일간을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직전 2, 3일간 마음껏 마시고 떠드는 이런 연극이 그런 행사가 축제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그때 이제 카니발 이때는 이제 우리도 탈춤 보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어떤 양반들에 대한 어떤 분노랄지 화 막 이런 것들 평소에 늘어놓지 못한 자신의 내면의 감정들을 폭발시키듯이 유럽에서도 그런 행사를 이렇게 카니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치를 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세 문화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표현 어떤 불만이라 할지 뭐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금지했던 그런 중세의 문화들이 중세의 그런 그렇죠 이런 교회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독일의 유럽의 이런 카니발 행사 가운데 대표적인 게 그때 요즘도 그때 카니발 때 그 대표적인 행사가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이렇게 자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남편한테 괴롭힘을 당했으면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이런 것들 좀 있죠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폭군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유럽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남편의 이렇게 목을 자르는 이런 행사로 넥타이를 자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카니발 축제가 그래서 카니발 때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마음껏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는 지금 가면은 여기 가면을 썼네요 가면을 쓰고 그래서 독일에서 중 2월 중순이나 하순쯤 대개 월요일부터 재의 수요일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런 카니발 축제들이 열리는데 마인츠 같은 이런 도시에 가면 대대적으로 카니발 축제가 열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세 말에 단태의 신곡 그 다음에 이제 대카메론 이제 이런 작품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